성령의 말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부터 나타나는 것이 그들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됨을 확장됨을 계승됨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우리한테 머물러 있고 우리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확장되게 하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은혜를 전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안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땐 어떤 때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6월절 지나서 6월절에 6월절 직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간 지상에 계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허락하여 준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7.7절이었습니다. 이제 7.7절이 다가왔을 때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이때 이제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7.7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명기 16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개를 소개해 주셨는데 첫 번째가 6월절이고 두 번째가 7.7절이고 세 번째가 이제 초막절입니다. 특히 이 7.7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현대적인 의미로 보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가 있는데 이 날을 어떻게 지키라 그랬냐면 왜 이 말을 봤냐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국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의 경건함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 때 경건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7.7절을 어떻게 지내게 하셨는가를 보면 이때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지 왜 경건하다는 평가를 받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10년기 16장 10절로 11절 이 7.7절에 대한 절기를 어떻게 세우는 건지 한번 보시다. 내 하나님 여하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 보십시오. 즉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힘을 헤아려서 힘써서 자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원한다는 것은 내가 적당히 어느 정도 드려야 하지 않은 이런 양의 자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자원하는 예물에 대해서 여러분들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는 자원하는 예물 하면 항상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양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됩니다. 양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적인 면도 있어요. 우리가 자원하는 예물 할 때 받던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질 때입니다. 천막을 질 때에도 자원하는 예물을 가져왔는데 그 자원하는 예물에 이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모세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찼으니까 이제 가져오지 말라 그래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양들이 각각이 있어요. 분야들이 각각이 있어요. 그 일에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일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원하는 예물은 단순히 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의미를 깨닫게 하시는 그 내용이 바로 이 칠칠절인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 중에 있는 레인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가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와께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자 보십시오.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즉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 이것이 이스라엘 광야 삶에서는 성막일 수 있지만 즉 예루살렘을 정착한다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에겐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즐거워요. 근데 혼자서 즐거워하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즐거워하라 그래요? 첫 번째가 자녀예요. 내게 주신 현륙으로 주신 이 자녀가 나에게 맡겨진 첫 번째 영적인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비예요. 내 집안에서 같이 나와 함께 일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노비는 내가 돈 주고 샀지만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데 누가 통로가 돼야 되냐면 내가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성중에 있는 레인 즉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꾼들 나에게 말씀으로 채우심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는 이 사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영적 스승을 위해서도 우리가 이 복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추가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연약한 사람을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객과 고와 가부는 항상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에요. 돌봄이 앞서면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함께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여호를 찬양하며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감사함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7, 7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7, 7절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은혜로 주셨어요? 성령을 은혜로 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능력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녀, 노비, 성중에 있는 레인, 객과 고와 과부에게 이것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맡긴 모든 영혼들에게 이것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것을 잘 지천한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대 상황을 보면 지금처럼 우리가 교통에 발달한 시기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면 우리가 기껏 이용할 수 있는 빠른 수단이 마차나 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여행을 했던 시기예요. 그런데 지금 앞서 살펴본 것처럼 6월절과 이 7, 7절 사이의 간격은 딱 50일이에요. 7, 7에 49에서 49일 지난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 50일간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있었던 거냐면 그냥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교제를 하고 이곳에서 있는 것이 좋아서 머물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어요? 전 세계에서 왔어요. 그것이 우리가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증명합니까? 이 소리가 나며 즉, 사도들이 사도들과 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아서 각각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얘기하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끊고 그런데 희한한 게 있어요. 희한한 게 있어요. 우리가 7절에서 보면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 말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이스라엘에 있던 이 시대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 당시의 삶의 이해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는데 그 당시 그 영화에서 공식적으로 썼던 언어가 뭐냐면 아람어였어요. 즉,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맞게 영화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통용되던 언어는 아람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권소관에 있던 곳에서 공식으로 썼던 언어는 헬라어였어요. 물론 예루살렘에서는 성정과 말씀 교육은 히브리어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어가 다 통용되고 있고 다 각자 배경에서 이 세 가지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신비로웠냐면 각기 자기의 방언으로 각각 자기가 듣기에 가장 좋은 말로 들리는데 이것이 마치 여러분들이 가끔 어떤 외국인 연사가 와서 얘기하는 어떤 컨퍼런스나 어떤 강연장을 가보면 우리에게 통역기를 주면서 한쪽기로는 통역을 듣게 하고 한쪽기로는 우리가 원래 연사가 하는 얘기를 그 사람이 구현하는 원어를 듣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언어가 되는 신분들은 내가 해석도 듣지만 이 사람의 원어도 듣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아 이 해석이 정말 잘하고 있구나 나라면 이 부분 이렇게 해석할 때인데 그러면서 두 가지 언어를 같이 들으면서도 그 내용을 소화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마치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는데 희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을 들면 분명히 이 사람들은 갈리적 말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한테 가장 좋고 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도 또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각 사람이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신기한거든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국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은 어찌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야 이것이 지금 한 가지 일이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 어디서 왔어?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바 유대와 갑바덕이야 본도 아시아와 브루스기아와 밤블라와 애국과 구레네미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역에 사는 사람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즉 여기에 보면 굉장히 희한한 재미있는 게 있는데 유대인이 있었고 각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 있었고 각 지역에서 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도 지금 여기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헬라어를 잘 이해하고 제가 아람어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예 외국에 살던 사람들도 왔는데 그래대인과 아라비아인들까지 와서 정말 이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까지 다 거쳐서 정말 사방에서 왔는데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의 각 언어로 말을 듣게 됐는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바로 용기죠.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큰일은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일은 단 한 가지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게 되었다는 이 역사예요. 이 구속의 역사예요. 그 중심의 핵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을 성취하여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고 우리로 알고는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소유하게 하시고 이것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예요? 12절 말씀에 놀라운 것이란 거예요. 놀라운 것이란 거예요.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사입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의 이 첫 설교는 놀라운 역사예요. 제자들의 첫 전도는 놀라운 역사예요. 이것은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일장을 마무리하면서도 일장 안에서도 확인했던 것은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제일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들어가기 즐거운 곳이 아니에요. 자기네들에게 핍박과 고난이 준비된 곳이에요. 자기네들이 설 자리가 없는 곳이에요. 이들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갈릴리 출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머물라 그러셨어요. 두려움에서 연약함으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힘입어 담대하게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부분에서 다음 시간에서 확인할 것이지만 이들은 대부분이 6월절부터 7.7까지 머무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즉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신 예수님을 경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즉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구석의 성취를 전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이 두 가지 방향이 나오는 것을 2장에서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12절과 13절을 봅시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이 일에 대해서 놀라고 당황하며 이 일이 정말 신비롭고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는 거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여러분들 지금 이들이 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역사는 신비한 일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술 취해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려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조롱하고 시작해요. 야 이놈들 웃긴 놈들이네. 지금 아침 대낮부터 술 취해서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사람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따라오든지 거절하든지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길이 항상 나타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 때로는 뒷부분이 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앞부분이 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뒷부분만 왕창 나오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나 그랬어요. 먼저 준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능력 주시고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자녀 사무실로 작정한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꼭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놀라운 역사예요. 복음의 씨앗은 정말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 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배경이나 기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되는 것이면 우리가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복음의 사육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성령께서 어떻게 이 구속의 역사를 적용해 지켜주는지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쓰임 맞는지 계속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목상입니다. 오순절 때 예루살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즉, 이 오순절을 지킨다는 것. 오순절 때, 즉 칠칠절 때, 맥주절 때 이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아까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힘써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눈 날이에요. 제자들에게 정말 물질이 아니라 성령의 큰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게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리고 이 누림은 이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 참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시대의 변환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큰 무리가 제자들의 말을 듣고 소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비로운 일을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은혜를 제자들에게 줬다면 욕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말씀을 내가 가장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이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굳이 각 나라 방언으로 이해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잘 이해하라고 가장 잘 들으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잘 깨달으라고 이것을 풍성히 얻어 누리라고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먼저 주시고 이 주시는 은혜를 확장되게 계승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조롱하나요? 이게 전혀 맥락에 맞지 않습니다. 그냥 조롱하고 싶은 거예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빛이 그들 가운데 왔음에 빛을 싫어하는 거로 더욱 어두움으로 달려가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이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들의 이런 비난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나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만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는 설교를 우리가 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입니다. 중심사상입니다. 첫 번째, 사도들이 성령 강림의 1차 증인이었다면 성도들은 성령 충만의 2차 증인이에요. 자, 이것이 놀랍다는 거예요. 확대된다는 거예요. 계승된다는 거예요. 확장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구원사역 중 재림 이전에 이루어진 마지막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서 우리와 같이 사셨으며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승천하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로 자기 몸, 교회를 구성하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구원을 적용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이 구원을 적용시켜줬어요. 이것이 3위의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을 되풀이할 수 없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은 새로운 성령 시대의 개막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성령 강림으로 1차적인 증인이 되도록 무장되었지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2차적 증인이 되도록 무장됨을 갖춰주고 있어요. 즉 이 은혜가 갑없이 주신 은혜가 이 능력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흘러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를 구조로 영접하는 일은 오직 말수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강림의 확실성은 청각적이고 시각적이고 언어적인 증거로 나타났어요. 이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큰일을 나타내자 온 성에서 소동과 놀라움과 호기심과 조롱 등의 반응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보면 어떤 표적은 주의를 끌기 위해 필요해서 만들어질 뿐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는 일은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내일 확인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내일 확인하게 될 이 부분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신비로운 일은 소동과 놀라움과 호기심과 조롱 등의 결과를 가져와요. 그런데 이들에게 무엇이 있었을 때 설교, 말씀이 전달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됐을 때 이들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부분은 내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말씀이 충만하여 전도와 봉사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순절에 임한 방언은 청중에 알아들 수 있는 청중의 언어로 전달되었어요. 그러나 고린도교에 있던 방언은 상대방은 물론 자신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고린도교의 방언을 가지고 최고의 은사인 양 착각하고 남의 신양을 함부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방언의 원래 첫 번째 목적은 뭐냐면 말하게 하심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경험한 놀라운 역사는 듣게 하심이었어요.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듣게 하심.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이 말씀의 능력보다 더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오만이고 오용이고 교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이 변화를 받고 말씀이 충만하며 전도와 봉사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아까 우리가 나눴던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잘 지천하는 사람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소동의 내용 중 자기적 방언으로 듣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사도들의 능력만 부각된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성령의 은혜가 왔다는 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들이 말하게 하는 능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사도들이 말하게 하는 능력과 나로하여금 듣게 하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같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지금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베드로가 가장 강조한 설교의 내용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나에게 왔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큰일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구속사가 무엇인지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현상으로 이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예요. 이 현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 큰일을 말하기 위해서 나타난 도구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큰일을 듣는 거였어요. 네 번째 제자들을 통해 벌어지는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느낀 의욕은 뭐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신비롭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며 당황한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큰일을 보고 조롱하는 자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오히려 이거 술 취한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거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게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직면하게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갖자 묵상해보는 시간이 가졌으면 합니다. 본문 적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먼저 준비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유 즉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가 올해 초부터 요한복음 보고 시편을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내용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거든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일하라고 하세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단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이해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즉 믿게 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복음의 선포예요. 복음 선포. 복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실 때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알게 하는 거예요. 3일치 하나님의 놀라운 이 사랑의 역사 구속사를 알게 하고 이 능력 주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려 하십니다.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가장 악한 경우 한 가지를 소개하면 어떤 경우예요? 제자들이 놀라운 이적을 바라자 마술사 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이적 사고 싶다는 거예요. 이 능력 사고 싶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이 내 것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능력을 내가 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악한 경우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리 은혜를 강구하고 능력을 강구해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것을 모를 때가 많거든요. 때로는 은혜와 능력을 받았는데 이것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개혁이라든지 우리가 교회의 개혁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얘기해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잊고 있어요.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이것이 최우선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는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먼저 준비하신 것.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항상 먼저 준비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능력을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어떻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열매를 주세요. 내 제자를 주세요. 내 영적인 자녀를 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준비하시고 필요한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도 뭐예요?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왜 주셨어요? 말하게 하고 듣게 하는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주셨어요.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없는 것 지급하면 이 희한한 능력의 포커스를 받고 현대교회에서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까? 나타날 수도 있죠. 언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확장에 그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대. 그런데 이 능력을 줬는데 전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으면 이걸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안 주세요. 주셨는데 이것을 이것을 위해서 안 쓰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징계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사 앞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뒤에 고린도 전원서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잘 적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번주 공동기도 제목은 교회를 세우셔서 우리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교회를 사랑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들에게 나타난 성령 강림의 은혜가 듣는 자들에게 확장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능력도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향하여 확장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를 은혜 속에서 먼저 선택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항상 연약한 자들을 위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